저폴채 티비 자 빈칸 맨 뒤에 있고요 그래서 표시를 했는데 벗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끝에 두 문장 밖에 안됩니다 해석해 보면요 정확함과 결정성이 쉽지 않은 단어 나왔네요 필요한 요건이래요 모든 의미 있는 과학 논쟁에 그리고 과학에서 진보는요 상당 부분 삽입되는 거 이렇게 지우는 표시였습니다 뭐뭇에 진행 중인 과정인데요 훨씬 더 큰 정확성을 달성하는 과정이래요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다르고 중요한 내용 나오는 거죠 역사적인 재현이 put your premium on 하면요 뭐뭇을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재현의 증식에 재현의 증식을 중요하게 여기인데요 그래서 not이니까 여기 있는 거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but 나오니까요 but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재현을 정제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재현의 모음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자 내용 정리합니다 정확함이라는 건 과학에서 중요해요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이 정확함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정확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겁니다 여기서 representation 이 의미에 초점 안 두셔도 돼요 여기서는요 정확함이라는 건 다양한 걸 추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뒤로 가요 그러므로 뭐뭇을 목표로 하는데 unmasking 드러내는 거죠 previous illusions of dependency and precision 결정성과 정확성의 이전의 환상들을 드러내는 거래요 illusion 환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어지는 건 부정이 되는 거예요 by the production of new and alternative representations 새롭고 대안이 되는 재현들을 만들어내서요 rather than 있으면 여기 부정되는 거죠 해석을 하면요 진리에 도달하는데 주의깊게 살펴봐서요 이전의 재현들에서 옳고 그른 것을 주의깊게 분석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환상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허상을 드러내는 거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즉 하나의 진리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허상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관점에서부터 역사적인 통찰의 발전이 전개가 여겨졌대요 외부인들한테는 혼란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요 자 이제 빈칸 있는 어구는 동격이네요 레더된 부정에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훨씬 더 가깝게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자 이제 내용 정리할게요 정확함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다 라는 걸 이제 지금은 추구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정확함이라고 하는 건 단 하나의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빈칸 있는 끝문장은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from this perspective가 있으니까 이 끝문장의 내용은요 역사를 통찰한다는 거는요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빈칸 있는 문장은 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과 통격의 문장이잖아요 계속 뭐뭇을 질문한다 의심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빈칸 있는 어구에 질문, 의심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퀘스처닝이 있죠 그러니까 이 빈칸은요 부정 어구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네 정확함이라는 건 하나의 답이다 진리는 하나다 재현하는 건 하나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질문하고 의심하는 거니까 자 여기 Continuous questioning of 이 부분이 힘들었을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진리 하나의 답 이 내용이 있는 선지를 찾아봐요 1번 역사적인 재현들을 평가하는 기준 이건 아니죠 재현들을 평가하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2번 겉으로는 이전에 달성된 확실성과 정확성 이거 맞죠 하나의 답이 있다는 거니까 자 3번 한 사건에 대안이 되는 해석들의 가능성 이건 다양하다는 거니까 아니고 4번은 역사 저술에서 다양한 관점들의 공존 이것도 다양한 거니까 아니고요 자 5번은요 역사적인 증거의 정확함과 신뢰 신뢰 타당성 이런 거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안 읽은 데 보고 이제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통찰은요 자 낫 낫 낫으면 뒤에 벗 찾아보고 있으면 표시해서 벗띠가 중요한 거죠 벗띠가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부정되는 건 이전에 그런 선지들을 계속 좁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진리에 근접하는 문제도 아니고요 대조적으로 가능한 관점들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즉 관점들을 다양하게 내놓는 게 지금 현재 연구의 추세라는 거죠 그럼 답 나왔네요 빈칸에는 하나의 진리를 나타내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5번이 답이 아닌 건 어떤 증거의 사실 여부 올바른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5번은 답이 안 돼요 2번이 답이고요 여기에선 여기에서는요 Continuous Questioning of 중요한 포인트예요 34번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고요 선지 1번과 3번이 중요한 매력적인 오답으로 작용을 했네요 결국은 내용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빈칸에 어떤 어구에 붙어있는지를 계속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응원할게요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